참이랑 얼음이랑 참외를 먹었는데 여기 바닥에 다 흘려서 이렇게 망주로 닦아볼게요. 여기 참외먹으면 끈적끈적한 씨가 있죠. 이렇게 닦아보면 더럽죠. 여기 보면은 털도 있는데 보겠습니다. 되게 부드럽게 닦이는 것 같고 거기도 털이 있고 금방 까매줬죠? 그리고 우리 얼음이 아터미의 발판도 닦아보겠습니다. 깨끗해지죠? 앙쥬 앙쥬 되게 부드러운 느낌 깨끗이 여기도 깨끗이 여러 군데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. 으! 벌레 벌레 저 이제 벌레가 많아서 더러운 것을 깨끗이 깨끗이 닦아볼게요. 으으! 더럽죠? 저처럼 으흐! 둘 오우